자 아 나 죽었어 진짜 진짜 깨 보자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깨 보자 진짜 진짜 깨 보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이제 1200원 지른게 괜찮냐고 물어보신거에요 혹시 오오오옥 이야 다들 돈 많으시다 저는 한번도 안췄었는데 채널 40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템 뜨는게 이상해 뭐 다른게 떠야되는데 스킨 사르고 지는겁니다 자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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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수 있죠 힐만 제대로 되어있으면 좋은데 이게 제대로 안되어있어가지고 경도합니다 경도 배팅 경도 무려 여러분들의 포인트를 걸어서 승리 누가 할 수 있는지 거는 그런 경도 가시죠 어렵지 않아 깰 수 있어 이런 실패하삭혀 실패하삭혀 아 기다려봐요 회복해줄테니까 나가지마요 네 아 이건 없네 흐흠 아 어쩌다가 또 갑자기 났어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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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록카이 위험해 오케이 아 하하하하 이런 진짜 엄청난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몇개 졌는지 자 좋아 좋아 아 아 제이제이치님 말씀하세요 아 아 아 이번에 그거 없다 오하실 수 없다 아 젠장 다음판에 뭐해요 저기 경도 경도 할 생각입니다 네 베팅이 걸린 경도 깨고 싶다 범위기 아 젠장 지속시간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가시죠 아 괜찮아요 그 이기면은 포인트 많이 늘어나요 역배거시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괜찮아요 쭉쭉쭉 해주시고 지금 아직 여섯분이야 더 드릴게 있으니까 치킨이요 이벤트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이 늘어나면 못해 저도 할래요 악 왜 당한거지 엉 컨트롤 장난이 아니신데 컨트롤 왜 장난이 아니셔 컨트롤 왜 장난이 아니셔 됐다 이거다 버프 버프 경도하고 싶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영파는 무조건 깨야돼 근데 문제는 업데이트가 제대로 잘 안나오고 있어 가지고 걸렸나 보구나 자 엄청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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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버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다들 10%이 걸리는거야 오케이 좋아 오 진짜요 아 갑시다 블루도 어느정도 때려놓고 에너지를 채워야돼 블루를 때려야 돼 블루를 때려야 돼 블루를 때려야 돼 오지마 아아아아 우와 나 죽었어 피해요 나 따라오지 말한말이야 오케이 블루 때려야 블루블루블루 여기는 카운터만 죽고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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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채널 40입니다 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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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가 좋아 스피드 뭘로 해야 돼 이거 아 아 일단 개시루 개시루 개시루도 필요해 하나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 됐다 이거다 됐다 범위기 들어갔다 범위기 좋아 범위기 내가 필요했던게 이거였어 이렇게 범위기만 있으면 애들 알아서 와요 알아서 죽어요 알아서 그치 내가 원했던게 이거였어 알아서 죽는단 말이네 니가 범위기 한 번 더 나와라 그치 범위 더 늘어났다 범위 더 늘어났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온판 이겼어요 이제 이온판 이겼다고 얘네 알아서 죽습니다 알아서 죽어요 범위가 더 늘어나진 않나 이번엔 깰 수 있을 것 같아 범위기 기가 있기때문에 공격력을 널려도 관계없을 것 같아 아라씨 죽습니다 알아서 죽을뻔 했다 내가 아라씨 죽을뻔 했다 아라씨 죽을뻔 했다 아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깰 수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라씨 죽습니다 이번엔 장난 아닙니다 깰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터치만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원했다고 내가 사막을 OI 시키면 대박이었는데 내가 사막을 OI 시키면 대박이었는데 아 잠깐만요 아직은 아니야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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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죠? 이거라고 봤죠? 깰 수 있다니까 네 됐어 좋아 깼다 이제 깹니다 이제 이제 깹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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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장난 아닙니다 아 나 이거 미니면 안 되는데 나 이걸 펼치 나 이거 펼치를 하면서 아 난 펼치만 해야겠다 때리지마요 이런식으로 때리면 됩니다 봐봐요 아 젠장 나 죽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걸쳐봐요 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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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어 깼다 깼 있다 깨어 lens 아 저